워키티치 너 뭐하니? 뭐하니 너네? 자지러워 장띵이한테 보내주라 그래 뭐야 구웠어 으아아악 자지러워 나 헷타주고 있겠다 응? 응? 정말? 여우는 여기서 뭐해? 여우 여기서 놀고 있었어? 랑이랑 놀고 있었구나 엄마 마트 금방 갔다올게 안녕히가오세요 여우야 랑이 좀 재밌게 잘 놀아주고 있어 알았지? 알아서 탑승하는 쪼꼬미씨 쪼꼬미 저희 층간섬이 너무 심하신대요 쪼꼬미가 도망가겠어 쪼꼬미가 도망가겠어 쪼꼬미 뒷정수 진짜 편해 쪼꼬미 뒷정수 진짜 편해 내리는거 봐 쟤가 알아서 내리는거 봐 차 도착하니까 알아서 내려 쪼꼬미 타 이건 잡아줘야 돼 아니 지금 알아서 귀여워 레고 레고 저 저렇게 밑에 타는걸 좋아하는 개들이 또 있을까 세살벌은 여든간다고 쟤네 애기때부터 타는걸 좋아했어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되겠다 쪼꼬미 내일은 세차하자 알았지? 너와 도와줄래? 고개를 돌리네 도와줄래 도와줄래 그전에 수장에서 이런걸 타고 다니더라 걔들은 소형견이여가지고 가능한데 쪼꼬미가 들어갈라고 하네 이거 마음에 들어? 내가 쪼꼬미 바로 갈아탈 준비 요거는 고미팅이라고 다 들어가겠는데 10만원이야 쪼꼬미 들어가게 돼 바로 갈아탈라 그러네 바로 갈아탈면 그래 마음에 들었어 이거? 10만원짜리 여기 이런곳에서 이제 와표를 보는거야 쪼꼬미가 어때 쪼꼬미아? 마음에 들어? 캠핑갈까 우리? 아니 조명하고 있어 바람이 이렇게 찾아나는구나 좋네 여기 자기야 강아지 텐트도 있다 에그그라운드 베드독 강아지 텐트 이거 봐봐 뚜꼬미 관심가져 강아지도 갈아탈라고 갈아탈라고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니 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새제품이잖아 이거 사야돼 너 들어가면 꼬였다 꼬였다 신상으로 갈아타로다 실패 이게 이렇게 접을수도 있나보다 콜던데 컵홀더 기능 컵홀더 기능 아 수납도 있어 자 안 사줄거에요 절로 가세요 안 사줄거에요 그것도 안 사줄거에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안 사줄거에요 응 안 사줘 어 과소비하면 안 돼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강 강 무서워 무서워 강 알았어 알았어 인정 동네 착 이거는 시야통 터지겠다, 그치? 빨리 응하러 가자. 시야하고 응하러 가자. 안 보여요. 어, 밖에 안 보여. 안 보여요. 안개가 잔뜩 껴서 그래. 안 보여요. 싸우지 마. 솜섬이가 가려줬어? 착하네. 쪼금이 으르렁하니까 썸미가 가리고 있어. 쪼금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지금 가리고 있어, 썸미가 하지 말래. 블록킹하고 이렇게 썸미가. 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뭐 꼬마 집사지 뭐. 프로 집사야. 여우 얼굴 보지 말라고. 아, 여우 얼굴 보지 말라고 눈 가리는 거야? 이야. 장난 아닌데? 여우 눈에서 앙앙하면 안 되니까. 아, 앙앙하면 안 되니까? 응, 여우 눈 보고 앙앙할까 봐 그랬어? 세상에, 썸미 다 컸네, 다 컸어. 이렇게 빼오지 마. 안 돼. 솜섬이가 여우 지켜줘. 솜섬이가 여우 지켜줘. 쪼폼아. 야, 너 여기 왜 들어갔어? 여기 왜 들어갔어? 못 살아. 집 안에서도 여기서 타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나와. 이놈스 길어 나오세요. 자기야, 얘 어떡하냐.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렇게 뻐긴다고 안 나갈 산책이 아니란다. 너무 유모차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오세요. 야, 이거 타고 안 가요, 우리. 집에 있는 유모차는 안 탈 줄 알았는데. 이것도 타네. 가자.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어. 여우. 여우야, 여우 엉덩이가 튀어나왔네. 어떡하지? 쪼폼이도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데? 탱임 엉덩이가 안 튀어나왔어. 안녕하세요. 이리 나오세요. 저기요, 우리 우산 안 챙겨. 솜섬이 어떡해. 아니, 우리 우산을 안 챙기면 어떡해. 너 들고 뛰어? 비 그쳤어? 뭐야, 우비 입고 나왔더니 비가 그치면 어떡해. 뭐, 잘 됐지 뭐, 가자. 여우 엉덩이 어떡할 거야. 흰색만 뽁 하고 튀어나와 있잖아. 여우는 다리 길이가 짧아가지고 길어, 다 덮어. 근데 탱이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다리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옷이 짧아. 쪼꼬미는 지금 그냥 딱 맞는 것 같아. 댓글에 분 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분 쏘 같다. 아니, 여우는 하얀야. 네, 비 옷이에요. 아빠, 주고 와. 안녕. 우리 분 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오징어 게임에 총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 새모모야. 걔네들이라는 의견도 있었어. 탱이는 프론트맨이고. 탱이는 프론트맨이랑 되게 어울려. 멋있잖아. 여기 숲으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 들어가. 탱이는 왜 여길 좋아하지? 아주 신중하게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와, 나 안 게 진짜 장난 없다, 탱이야. 아빠 응가 치울 동안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얘들아. 완전 인투디 온눈이야. 아, 무섭지 않아? 아, 시바견이에요. 다 시바견. 기르기 어때요? 어, 털 많이 빠지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 털이 엄청 많이 빠져요? 네. 털이 엄청 빠져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감사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놀랬어. 놀랬어. 뭘 쫄아. 깜짝 놀랬어? 겁쟁이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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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침땡이 땡총 땡총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